안녕하세요 비타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음성포막죽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니들이 날 팔로우해 주는 거는 땡겠지 뻔한 지금 가야 해 좋은 곳을 향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욕했던 놈 비전 너 내가 노력을 한 게 있음 안 알아도 말해 비전 너가 잘 된 나는 꿈을 잃어둔 멀리 점핑 사람들 필요하지 명예 아니 뭐니 또니 I'm the grandma 잊지 않고 잘 살을 테니 help me 진짜 백이 나는 잊지 않을 테니 help me 옛날 나는 꿈을 꾸지 적이자 말리 맨날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니 내가 0점이라는 사람들 왜 난 무시 내가 노래만 한다는 새끼들도 무시 내가 말했잖아 you were got the passion 근데 걔는 좋아했었잖아 패션 처음부터 끝까지 랩했고요 나는 진정하게 보내는 것은 공부 아닌 랩이니까 난 진정하게 보내는 것은 공부 아닌 랩이니까 뭐야 난 진정하게 보내는 것은 공부